바오쌤이 농원에서 꽃 가꾸기 제라늄 가꾸기 요게 보기보다 쉬워요 제라늄 보기보다 쉬워요 남들은 어렵다는데 저는 엄청도 쉽답니다 그리고 다육이 키우기도 쉽구요 요게 이파리 하나를 따서 요렇게 꽂아 놓으면 요거는 해당하구요 씨앗 뿌렸더니 요렇게 됐습니다 요런거 하기 엄청 쉬워요 해보니까는요 해일만 합니다 할미꽃 모정서부터 요렇게 쫙 있죠 내가 인증서 찍으면서 요런거 해버릴테니까는 엄청 더 쉽답니다 다리야 꼭 구경하세요 우리집에 제일 많은거 할미꺼 업무종 2500개 쉬어보니까 자가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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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 됐습니다 마침내 독립